왜? 왜? 왜 갑자기? 화장실에서 뭐해? 화장실에서 뭐해 아미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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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싫어? 왜? 기분 나빠? 기분이 안 좋아? 왜 화장실에 있지? 왜? 기분이 나빠?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 응? 화장실에서 나오면 안될까? 기분 풀어줄게 응? 응 헉 방구 꼈어? 방구 꼈어? 응? 아미야 뭘 질려봐 언니 좀 봐 아미야 언니 봐 언니 봐 언니 봐 언니 봐줘 언니 봐줘 언니 봐줘 언니 봐줘 언니 좀 봐줘 응? 언니 한 번 봐줘 하하하하 단단히 삐졌어 근데 비가 와서 못 나가 공놀이 할까? 공놀이 할까? 응? 알았지? 응? 응?